100마리오 슈퍼익스포트 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스입니다. 100마리오 슈퍼익스포트 시작할게요. 아 좀 오랜만이네요 진짜 4일만인가? 이거 죽여도 되겠죠? 맵이 그냥 커! 딱 보니까 맵이 큽니다.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아니 무슨 벌써 중간 세이브죠? 이거 타는게 의미가 있을진 모르겠는데 일부러 그냥 지나왔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버섯? 없나? 왜 없지? 잠깐만 야 얘들아 빨리 내려와야되는데? 어 빨리 내려와야되요. 이거 어떻게 살았죠? 신기한데 방금? 어떻게 살았지? 잠깐만 야 내가 죽겠는데 이거? 저 위에서 뭐가 떨어질텐데? 폭탄인가? 아아아아 폭탄이다라고 생각을 딱 하자마자 맞아버렸어요. 피할 겨를도 없이 이것도 그냥 이것도 그냥 몰라 그냥 맞으면서 갈게요. 어? 그냥 달리니까 안맞는데? 좋은데? 그냥 달리니까 안맞아요. 이것도 일단 쭉 달립니다. 쭉 달리구요. 아 야 왜 오른쪽으로 안가니? 이거 알아서 터지겠는데? 알아서 터지겠는데? 아우 젠장 이 정도면 터져요? 어? 맵이 이게 좀 왔다갔다 많이한다. 크기도 큰데. 길 좀 비켜줄래? 일로 좀 와봐. 어? 어? 끝났네? 잠깐만 이거 뭐 나오냐? 대포에서 아무것도 안나오지? 아무것도 안나올 리가 없는데? 아 제발! 아! 아 그게 밟힐거라고 예상은 못했다. 아니 그냥 아까 전에 그냥 그 히든 블럭만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바로 깼을 수도 있는데 진짜 여기 들어갈 때 보면 오른쪽 위에 파워가 있잖아요. 근데 파워 쪼쪼 갈 일이 없는데? 에이 아니 대포에 그리고 뭐가 나올텐데? 그래 뭔가 안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 뭐 꽃 때문에 맞으면서 편하게 지나왔어요. 아마 그리고 제가 못찾은 꽃도 아마 좀 여러개가 있지 않을까? 왠지 제가 보기에는 한 코스마다 꽃을 다 숨겨놨을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이거 그거 장난? 랭킹이 있는 맵 아닌가? 그쵸? 그런거 같아요 내 기억속에 이거 랭킹 상위권에 있는 맵일거에요 아마 근데 저는 이거를 옛날에 꼈죠? 곧 이거 근데 시간 초가 60초인거 보니까 60초동안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거 같은데 큰일이야 아 이거 핏점프라고? 이건 아닌데 진짜 핫! 젠장 일단 핏점프가 한 번 됐으면 좋겠어요 오 예스! 잠깐만 야 이거 그냥 달려와서 떨어졌으면 됐을까요? 점프 안하고? 어 그러네 진짜 이건 그냥 미리 죽여놔도 되겠는데 여기정도까지는 던지고 가시에 던져? 가시에 던져? 좋았어 좋았어 설마 이대로도 스프링점프니? 아아아아아아 넘긴 다음 다시 하죠 봅시다 여기서 이제 어 이거? 이거 그냥 여상태에서 이거 밟고는 못갈까? 갈 것 같은데? 그 와중에 히든 블러 하나 있구요 스프링점프 하구요 셀점프 하구요 셀점프 하구요 그러게 코스닥 길진 않네? 잠깐만 이거 여기 셀점프 안해도 되는거 아니야? 그냥 가지는데? 아 잠깐만 야 와 잠깐만 이거 왜 이러니 시간 없는거 아니야? 근데 이거 시간이 없진 않겠죠? 아 왜이래? 잠깐만 아 야 뾰덕이 뭐냐 저거 어어 왜이러지 진짜?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이걸 설마? 이걸 설마 한 큐에? 잠깐만 시간이 애매해 마지막 기회다 처음이나 마지막 기회다 하앗 예스 대박이야 와 이 맵을 이렇게 빨리 깰 줄은 몰랐네 아 저 모든걸 한 큐에 끝낼 수 있을까봐 아 아 아 제타건다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라갓 올라갓 요런 맵은 요런 데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죠? 열쇠를 찾아야 돼 열쇠를 핫 이거 올라가실 것 같은데? 2단 점프 아 잠깐만 안되나? 안 될 것 같다 올라간다고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왠지 여기 떨어졌다 못 올라올 것 같... 근데 이게 넓어서 괜찮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다시 바로 가요 바로 가버려 좋아 좋아요 이거지 당연히 저기 위로 갔었어야겠죠? 숨어있는 열쇠를 찾아라 야 이거 그냥 길 따라가면 되나?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왜 아무것도 없을까? 스타가 있어야 될 것 같죠? 스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없을까? 아니면 요시라도 스타 제발 올라가줘 오케이 제발 제발 처음에 문을 들어오면 여길로 들어와지는 건가? 제가 문을 들어가진 않아 봐가지고 확신을 못하겠는데 이건 숨으면 됩니다 야 근데 이거 못나가는 거 아니야? 가게 안나와 헛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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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네 여길로 나오네 일단은 열쇠를 먹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게 버섯을 어디선가 준단 말이에요 파이프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디냐? 오오 들어가다가 다시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저게 방향이 오른쪽이라서 쭉 날라가긴 하는데 아 제발 아니 버섯이 없잖아 친구야 친구야 그 처음 부분에 코인을 못 먹었죠 지금 버섯이 없는데? 아 이거 버섯을 찾아야 되나? 좋지 않아요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고 버섯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까 친구? 여기서 버섯이 떨어지나 설마? 아 잠깐 여기 서너 들어가지나? 여기? 두번째 앱을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가봐요 여기 사이에 여기 사이에 대기 잠깐만 잠깐만 나 망했는데 잠깐만 잠깐만 오 예스 이 위로 위로 가볼까요? 아 잠깐 바닥을 모르겠으니까 이거 갈 수가 없어 잠깐만 늦은거 아니니? 제발 살려줘 오 예스 제발 잠깐만 피스위치군요 버섯이 아니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다시 일로 돌아갑니다 바로 점프해주고 여기서도 점프 제발 제발 아 왜이러지 진짜? 아 어? 잠깐만 왜이러니 아아 나 여기 이제 한번 찍을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 이제 여기만 가면 돼 딱 얹고 여기도 그냥 벽 점프하지 말아야겠어 오케이 벽 점프하려다가 자꾸 잔을 안 돼가지고 좋아요 여기서 이제 점프하고 딱 먹으면서 들어가 끝 네 뭐 이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근데 왠지 퍼스트 클리어일 것 같아 오오 아니네 아 아 잠깐만 야 아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핫 이게 이런식으로 진행되는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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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을 해야되는걸까 언제까지 해야돼 언제까지 친구야 아 아 아 깰순 있을거 같은데 아 운이 필요합니다 운이 오우 예스 그 운이 바로 그냥 아 아 아 아 아 못올라가는거 아니야 이거 어어 밟아 버렷 이런건 바로 가져야되요 바로 아 아 젠장 망했죠 밟아 아 이게 안밟겠네 아 올라가기 힘든데 일단 바로 가구요 멈춰 살짝 멈춰 여기서 이제 데이트하다가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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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니 저거 거북이가 괜히 나오는게 아닌데 저거 아 나 이거 어떻게 가지 이건 그냥 대포 밟고 한번에 갑니다 핫 한번에 가자고 왜 이렇게 많아 신학할수있게 해줘 어 중간세이브가 있네 잠깐만 중간세이브가 있다고 친구야 친구야 어떻게 중간세이브 안되겠니 어떻게 안되겠니 안해씨 위는 그냥 달리면 될거 같죠 근데 그게 무조건 되지가 않아요 되는 타이밍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호 중간세이브 좋구요 아 저 대포들이랑 같이 가고싶은데 지금 이 대포는 그냥 밟을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어 대포가 없는게 낫겠어요 대포가 없는게 나 밟아버리죠 없는게 나요 어우 저 스프링소리 왜저래 저거 어 잠깐만 잠깐만요 놓칠수 없지 이런거 잠깐만 설마 여기 못 지나가니 설마 설마 설마요 아 아 여기 그냥 그냥 그래 그냥 뛰는건 아닐거 같단 말이야 결국 이렇게 이어지네요 어 난 몰라 난 몰라 난 몰라 난 날거야 몰라 제발 제발 아 끝났죠 이제 끝났스 끝났스 궁금한데 이게 이걸로도 처지나 히든 블럭이? 쳐지네 아 좋은데 또 이대로 날라요 나르고 바로 타면 돼 아 좋았어 그리고 여기는 위를 뚫어버리고 쿠팔을 무시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굳이 쿠팔 잡을 필요가 없어요 아 기록이 너무 안좋은데 기록이 너무 안좋은데 아 아 아 아 아 기록이 너무 안좋은데 중간 세이브하고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기록이 누적되는 바람에 아마 기록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오호 근대두신 기록이야 헤헤 이게 이거는 그냥 스핀 점프로 가죠 아 여기는 안되나? 여기는 안되겠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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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끼라고 준게 아니고 그냥 스핀 점프로 밟고 가라는 거였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근데 바로 여기가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 왜 바로 왼쪽이 문이었던 것 같아요 알음 어어 어 깜짝이야 기름 블럭있는거 아니야 이거 아 히든 블록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왜 왜 왜 잠깐만 이거 히든 블록이 있나 본데 왜 다 많이 죽었지 이렇게 딱히 죽을 이유가 없는데 달려 달려 점프 잠깐만 이건 타이밍이 좀 맞아야 됩니다 반대 방향이라서 절묘하게 지나가야지 가질 것 같은데 으아 벗었죠 아 드럽게 앉으네 이거는 이제 불 나올 때쯤에 요렇게 아 넘어갔 아니 그냥 달려도 되는데 이거 멈춘 김에 그냥 멈추고 가죠 얘는 넘어가고 얘는 어차피 죽으니까 살짝 떨고 어 안중고 잠깐만 바닥에 있단 말이야 까지가 있었고 아 이거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 점프할까요 허잇 아 잠깐만 어떻게 가야되지 잠깐만 왜 이래 왜이래 아 갑시다 살짝 점프 살짝 여긴 좀 봐야 돼 될 것 같돼 여기서 이제 살짝살짝 살짝 크게 해주고 살짝 그렇지 요거지 요거 그러나 버섯은 안주는 것인가 에헤이 아 아 죽는줄 알았어 저 파이프는 못가요 저 파이프는 뭐야 뭐 나와야되는거 아니니 버섯 어 들어가죠 버섯을 주나봐요 여기서 버섯을 버섯을 준다면 바로 넌가 아 나 보너스 말구요 버섯을 원한다고 없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설마 이대로 들어가면 끝 설마 여기구나 아하 진짜 다시 들어가 버섯 안준다 제가 다시 들어오는 이유는 리셋을 하기 위해서 였어요 이렇게 빨리 갈라구요 아 loot 아 확 아 아 소리 어 이젠 알아 근데 âr tele 자리를 잡기 전에 죽어버렸어 살짝 살짝 좋구요 바로 가는거에요 죽이고 지나가버려 그래 지나가버려 점프해버려 그렇지 딱 쿠파가 점프할 모션을 살짝 취해가지고 타이밍이 좋았어 기록이 만족스러운데 이거 좋구요 비빔밥을